아, 되게 안나오네 이거? 야, 뭐하냐? 뭐? 나, 나 아무것도 아닌데? 보니까 여드름이구만 청춘의 상징, 여드름! 괜히 아는 척 하지마 야, 어디 봐봐 야, 하지마 내가 놔줄게 일로 와봐 아, 하지마! 하지마! 야, 이거 잘못하면 흉진단 말이야 아, 그런데 이게 짝짱인데 야, 너도 여기 여드름 나는 것 같은데? 무슨 소리야? 여기 여드름 있잖아 일로 와봐, 내가 짜줄게 아, 아니! 왜 짜줄게! 아, 고마워! 너무나 당연한 고민 우리는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곳일까요? 흠... 흠...